안녕하세요 안녕 어떻게 해? 먹방 아 현상이어야 돼요? 너 어렸을 때 이거 이미 없었어 이거 우리 할머니 있었어 네? 어렸을 때 아직 있어? 무슨 소리야? 그냥 반 50이야 반 48 반 뭔가 사실 N이나 만화를 많이 보여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근데 그 뭐지? 지하철이 딱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비가 오는 진짜요?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한 번에 아프나? 왜 그러나? 1, 2, 3 1, 2, 3 아 귀여워 진짜 독수로 으허허 아하하하 깍두기 위키 진짜 못생겼어요 오우 웃고 웃어주세요 짐승으로 하네 위키 진짜 못생겼어요 방금 집에 있는 저한테 야 웃어? 엄마들 한을 주시로 할까요? 다음 엠카 빨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해주세요 콜라 사이다 야 이제 엎박하지 말고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오늘은 엎파는 못할 것 같아요 포기했던 포기 왜 오늘 왜 투데이라 생각해 always always 아 근데 오늘은 큐빈이가 형이 되겠습니다 형 오늘 사준다고 금요 낮에는 전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비싼 아이스크림이야 비싼 아이스크림 비싼 아이스크림 야 이 사람은 뭐야 이거 캐나다에 살았을 것 같아 매튜 매튜 아 근데 난 진짜 리키하고 매튜 중에 생각해봤다 우리가 서울에 간 거잖아 1년 만에 거의 응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건대 그다가 제가 엔티 할 때 매튜 중에 우리 이제 가겠네 39분 다가 매튜 중에 아니 비싼 아 가겠구나 아 유튜브 아 핸드폰 아 오케이 이거 아니지 아 얘는 진짜 안 됐겠다 약간 제가 매트 할 때 오오오오 얘네 저녁 이 오오오 제가 매트 질 때 그 매트 안 맞을 때 여동생이 처음 봤고 제가 어머니는 오랜만에 뵙는데 어머니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여동생은 리키랑 많이 안 잘 봤어 오오 오오오 딱 좋아요 네 티용 빼고 다 잘 나왔어요 오 잠시만요 저기 보시면 제가 뭘 가져올게요 예 예 예 제로 빼 잘하고 왔어요 아니요 제로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오오 조금만 조금만 다시 한 번 아 기회가 다시 한 번 줄게 좀 많이? 어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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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형 괜찮았어? 괜찮았어 진짜? 어색해해 카메라 인정해 주게 해 해 해 컴백 리키 2 2 3 3 2 D1 with 1 안녕하세요 제로베이 소환입니다 와아아아 네 여러분 드디어 오우 네 넷 처음부터 인미키 야 가짜 아름답게 세상을 너무 잠시만 아니잖아 뭐에요 이거 얼마나 물들이려고 아 여기 있어요 꽃을 너무 많이 피우더라구요 저렇게 많이 피우다가는 무너지겠다 과한거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한 번만 딱 피우면 그게 딱 보기 좋기 때문에 꽃송이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이제 어? 한송이만 주실거에요? 와 진짜 손해하시겠다 데미안은 장미를 한송이만 필요하다고 나는 꽃다발을 대비해서 저는 지금 오우 올인했잖아 하나 우와 진짜 만났어 근데 이제 저희가 진짜 우리 파트 잘 소화해도 되고 다니면서는 다 알 알아야 되지 저희가 내일 데뷔하잖아요 아이돌의 실감이다 도당했다 오 오 잠깐만 와 진짜 너무 실감이 나 실감이야 지금 귀여워 죽겠어 12년생이랑 친구 가능해요? 12년생? 12년생? 13살? 12살? 13살? 9살? 10살? 12살 12살 그냥 그만해 12살이네 12살이면 곱하기 2에도 지웅이 형보다 없네 요즘에도 당원 탈수하였구나 공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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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공부해 빨리 공부해 빨리 공부해 빨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 번 가지고 다음 라이브 때 또 뵙는 걸로 캡처 타임이요? 캡처 타임 캡처 저희가 이제 또 캡처 타임에서 자주 올 거잖아요 맞아 뭐 스타트 된다